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서담입니다. 오늘 낭독해 드릴 소설은 안명지 작가님의 소설집 뚜언의 얼음에 수록된 표제작 뚜언의 얼음입니다. 이 소설은 외국인 노동자 뚜언과 동거를 한 한국인 여자 김제이시 이야기인데요. 뚜언은 경찰서로부터 김제이시가 1호선 청양희역에서 투신해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행여 변자사 시신이 보관되고 있는 영안실로 향하면서 소설은 시작됩니다. 안명지 작가님은 소설집 뚜언의 얼음을 출간하면서 한국문역 서울시문학상과 이민옥문학상을 받으셨고요. 작가님에게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는 소설 지금부터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하수담 사랑입니다. 뚜언의 얼음 안명지 병원 직원을 따라 영안실 입구에 들어섰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밟을 때마다 시멘트 바닥에 닿는 발자국 소리가 음침하게 들려왔다. 온몸이 움츠러들었다. 커다란 철문이 철커덕 닫히자 죽음의 냄새가 코끝에 와닿는 듯했다. 나는 코를 감싸며 숨을 멈추었다. 행여 변사자의 시신은 여기에 보관됩니다. 직원이 말했다. 무용고자는 가족이 있는 고인과 영안실조차 구분되었다. 서러운 망자들이 영안실 곳곳에서 울부짖는 것만 같았다. 직원이 단순한 박스를 열듯 그녀의 이름이 적힌 냉동 서랍을 잡아당겼다. 흰 천에 덮인 그녀가 갈고리에 끌려 나왔다. 시신의 상태가 좀 그런데 그래도 고인을 직접 보시겠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의례적인 멘트일까? 직원의 목소리는 건조하게 들려왔다. 보겠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직원이 흰 천을 걷어올리는 순간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다. 오롯이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생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오른쪽 이마가 공 하나가 들어갈 만큼 움푹 함몰되어 있었고 살점이 떨어져 나간 입과 코 주위는 짐승에게 뜯어먹힌 자국처럼 너덜너덜 했다. 얼굴을 자세히 보지 않았다면 그녀를 몰라볼 지경이었다. 생전의 모습 그대로 떠날 수도 있으련만 그녀는 왜 육신까지 뜯어내며 이승을 떠나야 하는 걸까? 손에 힘을 주며 나는 그녀를 또렷이 지켜봤다. 끔찍해진 몸일지라도 상관없었다. 뜻밖에도 조형물 같은 그녀의 얼굴이 평온에 보였다. 내가 몽한 상태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녀에게 느껴지는 평온은 의외였다. 마치 그녀 옆에 누워 한잠을 푹 자고 나면 모든 상황이 예정 그대로 돌아갈 것처럼 그녀는 잠에 빠져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볼을 쓰다듬었다. 그녀의 살같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제서야 나의 눈에서 물이 흘렀다. 이제 닫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다 했다는 듯 직원이 그녀를 세게 밀어넣었다. 더 이상 전에 덮인 그녀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을 때 나는 비로소 환상에서 깨어났다. 얼음이 되어버린 그녀의 살갓 나를 깨웠던 전화벨 소리 형사에게 들은 말들이 한바탕 꿈을 꾼 듯 혼란스러웠다. 공장의 일거리가 없어 오랜만에 맞은 휴가였다. 늘어져 낮잠에 빠진 지 한 시간이 조금 넘은 즈음이었다. 휴대폰 별소리에 잠에서 깼다. 모르는 번호였다. 별소리가 계속해서 울리는 동안 얼핏 쓸데없는 전화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청양이 경찰서 김철환 형사입니다. 주원 씨인가요? 맞는데 무슨 일로 저를? 굵직한 목소리에서 불법 체류라는 말이 나올까 가슴이 두근거렸다. 김재희 씨를 아시죠? 네, 아는 사람이긴 한데 난데없는 이름에 덜 깬 잠이 내 고향 하이퐁 앞바다 천리 밖으로 달아났다. 이 대낮에 무슨 일로 형사가 그녀를 찾는 것일까 죄인이 형벌을 온도받는 순간이 이럴까 생각하며 형사의 남은 말을 기다리는 동안 숨이 멎는 듯했다. 어제저녁 1호선 청양리역 승강장에서 김재희 씨가 투신했습니다. 사망했다는 얘기입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마치 그녀의 행방 정도를 묻는 듯 명쾌했다. 나사 풀어지듯 손의 힘이 스르르 풀렸다. 네? 뭐 때문에 왜죠? 따지듯 연달아 묻는 내게 형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직 모릅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자살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조사는 더 해볼 겁니다. 그건 그렇고 김재희 씨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잠시 함께 살았던 여자입니다. 역시 그렇군. 신혼조의를 해보니 무용거도군요. 전남편조차 장례를 치러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를 조사하다 여러 번 통한 내역이 있는 뚜원 씨에게 연락한 겁니다. 혹시 장례를 치러줄 수 있습니까? 장례라는 단어에 그만 주눅이 들었다. 곧바로 몇 푼 안 되는 통장 잔액이 떠올랐다. 저는 형편이 어렵습니다. 외국 노동자들 대부분 그렇듯이요. 며칠 굶은 사람처럼 내 목소리는 기어들어갔다. 알았습니다. 외국인이라서 기대는 안 했으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럼 수원 빈센트병원 영안실에 김재희 씨가 안치되어 있으니 거기 나가보세요. 쇼우 모를 게 있으면 전화할 테니 그리 하시고요. 형사는 호적상 가족관계가 성립된 사람이 없는 그녀의 죽음을 마무리해 줄 연고자를 찾는 것이었다. 원치 않으면 나라에서 장례를 치러주니 부담은 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나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사랑했던 여자의 마지막조차 책임져주지 못하는 현실은 그녀의 죽음과는 또 다른 고통이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언제나 사람들로 득시들거리는 지하철역은 서러움의 증거물이었다. 신기루였던 한국에 온 건 오래전이었다. 베트남을 떠날 땐 꿈에 부풀어 있었고 지인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에 불과했다. 길을 걷거나 지하철을 탔을 때 한국 사람들 중에는 눈동자를 위아래로 굴려대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이들이 있었다. 각 나라의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마음을 표현하는 표정까지 다른 것은 아니었다. 내가 한국말을 알아들었을 때 노숙자로 보이는 술에 취한 남자는 나를 보며 짓거렸다. 애 남의 나라에 와서 지랄이야 지랄은. 우리도 벌어먹기 살기 힘든데 저것들까지 와서 우리 일자리가 반은 줄었다니까 임금도 싸지고. 고국의 가난은 나와는 상관없는 내 가치의 기준이 되었다. 그들에게 나는 한국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하찮은 외국 노동자일 뿐이었다. 예전에 베트남이 더 잘 살았었다는 것이 거지처럼 한국은 물질이 풍족했고 화려했다. 승강장 난강 끝에서 선로를 내려다보았다. 조금만 몸을 속이고 발을 앞으로 내민다면 나도 그녀처럼 대고 말리라. 뒤로 나오세요. 위험해요. 안전요원이 소리를 지르며 내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왔다. 나는 뒤로 한 발짝 물러났다. 별일 아니란 듯이. 조심하세요. 눈을 흘리며 안전요원이 돌아가자 젊은 남자가 내 옆으로 바짝 따라 붙었다. 다음에 나라까지 와서 죽으려고 환장했나? 돼지려면 이 나라에 가서 돼지든지 할 것이지. 춤. 남자는 설마 그런 어려운 말까지 내가 알아들을려는 심산이었는지 마구 지껄였다. 뭐요? 내가 눈을 치기어뜨며 똑똑히 말하자 남자는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운 말이 욕이었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었다. 댓글를 댓글리를 해봤자 내 편을 들어 대변의 줄리가 없는 절대 약자인 나는 입을 닫았다. 누가 인간이 평등하다고 했는가?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 턱없이 현실과 무관하다는 걸 경험하면서 나는 내 나라의 칸안에 몸소리 쳤다. 안산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고 반대편의 지하철이 몸을 흔들면서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객차 속 승객들의 얼굴이 지나간 건 순간이었다. 지하철이 그녀를 밟고 지나간 것도 찰라 했을 것이다. 이 무지막지한 무게와 빠른 속도의 지하철이 그녀를 그저 돌멩이 하나 밟듯 지나갔다니. 무자비한 지하철의 리엘 소리와 속도에 소름이 도든 나는 손으로 귀를 막고 눈을 질끈 감았다. 곧 지하철이 나를 덮치기라도 하듯 허둥지둥 플랫폼을 빠져나왔다. 두 계단씩 뛰어올라온 지상에는 젓가락 같은 장대비를 퍼붓고 있었다. 장소는 달랐지만 그녀와 다녔던 편의점 CU가 보였다. 딱히 살 것도 없었지만 그곳으로 들어갔다. 목이 말랐다. 그녀와 나는 잠이 오지 않을 때 빵이나 우유 라면을 사러 편의점을 자주 갔었다. 늦은 밤거리를 나선 우리는 비로소 어깨를 활짝 펴고 거리를 활보했다. 누가 뭐라는 것도 아닌데 낮은 그녀와 나의 어깨를 움츠러들게 했다. 그녀가 좋아했던 아이스크림을 단숨에 목으로 넘겼다. 아직 혀 끝에 남아있는 차가움이 냉동실에서 만져본 차디찬 그녀 살갗의 촉감을 되살렸다. 평생 기억해야 할 마지막 느낌이 따뜻함이 아니라 얼음덩이의 감촉이라니 차라리 흰 천에 덮여있던 그녀를 보지 말아서 했는지 몰랐다. 창문 밖에는 비가 점점 거세졌다. 화창한 날씨가 아닌 게 도리어 다행이었다. 맑은 하늘은 차가운 금속 서랍에 누워있는 그녀를 위배하는 것만 같았다. 다시 지하철을 탔다. 빗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사람들 질세의 눈초리가 내게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단지 뚝뚝 떨어지는 빗물 때문만은 아닐 것이었다. 영원히 섞일 수 없는 이질감이 불평등이 그들과 나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이렇게 순간순간 느끼곤 했다. 천호동 이라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모든 게 낯설었던 지하철 승객들과 마음의 거리가 좁혀진 듯 했다. 그녀와 함께 왔던 천호동 이라는 단어 때문이었다. 앤이 살고 있는 천호동으로 온 것도 본능적이었다. 왓군요. 올 줄 알았다는 듯 앤이 나를 맞이했다. 앤은 많은 눈물을 쏟아낸 듯 얼굴이 퉁퉁 부어있었다. 그녀와 나는 앤에게 가끔 놀러 왔었고 앤 역시 그녀와 함께 내 집에 종종 방문했었다. 앤은 그녀가 다니는 교회로부터 소식을 들었으며 영안실에서 지금 막 왔다고 했다. 건발을 차이로 영안실에서 못 만났군요. 앤은 고개만 끄덕였다. 앤은 그녀와 고아원에서 자란 유일한 친구였다. 둘은 핏줄을 보다 더 질기고 애틋했다. 아직 제이씨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게 실감나지 않습니다. 영안실에서 이 두 눈으로 똑똑히 아주 자세하게 봤는데도 말입니다. 그렇겠죠. 저도 그런걸요. 커피를 앞에 놓고 앤과 단둘이 마주한 건 처음이었고 이제서야 그녀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 한참 침묵이 흐르는 동안 앤은 커피만 마셨고 나는 딱히 시선 둘 곳이 없어 두리번 거리다가 방구석에 처박힌 징꾸러미에 눈이 멎었다. 제이짐이에요. 장례가 끝나면 태워주려고요. 내 시선을 눈치챈 앤이 내가 묻기라도 한 듯 앞선 말을 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짐을 풀어놓고 살았던 그녀의 흔적이었다. 징꾸러미가 나도 그녀에겐 온전히 뿌리를 내릴 수 없는 타인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았다. 제인 암이었어요. 심장이 철커덕 쇠소리를 냈다. 암이라뇨? 난 소암이었어요. 사망률이 높다고 하는 처음 듣는 소리였고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언제부터죠? 이혼하고 조금 후에 알았어요. 나한테 왜 알리지 않았을까요? 나를 의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사장에게 가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지 않았을까? 갑자기 혼란스러워졌다. 두원씨에게 부담주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밀로 해달라고. 나는 앤의 말을 잘랐다. 나는 뭐였죠? 제이씨에게? 제이에겐 사랑하는 방식이었을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부담주지 않는 사랑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짓을 그건 아니에요. 전남편 그 작자가 그걸 알고부터 제이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장과 통화를 했던 그녀의 모습이 생생했다. 그녀는 내가 아닌 그 작자에게 왜 자신의 비보를 알렸을까. 일순 소외가 밀려왔다. 죽음 앞에서도 질투하는 자신이 한심했지만 원망은 사장에 대한 분노로 번져나갔다. 왜죠? 미안해서? 아님 병을 고쳐주려고? 내 목소리가 한옥타브 올라갔다. 첨하네요. 돈 때문이었죠. 사실 제이가 그 작자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조금 받았거든요. 만일 제이가 세상을 떠난다면 법적 상속자가 없으니 그 돈이 탐났겠죠. 회생하지 못하리라고 계산한 거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군요. 얼마 전부터 제이가 돈이 없다고 내게 몇 번 전화를 했어요. 제이는 전 남편이란 작자에게 돈을 맡겼어요. 바보처럼요.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작자가 혹시 모를 마지막을 거둬줄 거라 믿었겠죠. 그런데요. 내가 다그쳤다. 병원에도 못 간 모양이었어요. 그 작자에게 통장 잔액 전부를 송금하자마자 연락이 두절되었으니 갈 곳도 없어진 거였죠. 밤새 아팠지만 병원 갈 돈이 없다고 하기에 내게 오라고 해도 자존심인지 오기인지 말을 듣지 않았죠. 그렇다고 설마 이런 선택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회사로 갔으면 되었을 텐데요. 그 작자가 어떤 사람인데 회사로 간다고 주겠어요. 제일하고 안 가봤겠어요. 도리어 억지 쓴다고 망신만 당하고 왔죠. 회사에서도 이혼한 걸 다 아니까요. 그리고 직원들이 누구 편을 들겠어요. 사장 편이죠. 사실을 안 돼도 어디 대놓고 제2편을 들 수 있겠어요. 속으로야 어떻든 가네요. 그녀가 전남편의 거짓에 넘어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방을 기어다니며 아파하면서도 생이 통일화했고 약봉지에 대해 물어도 그냥 여자들의 부인병 정도라고 했던 그녀의 얼굴을 종이짥처럼 구기면서 전남편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지 않았던가. 호족상 부부였다는 일이 내가 이해 못할 그들만의 무엇이 있었던 걸까. 나로선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동거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그녀는 전남편과 통화를 하기 시작했다. 뭔가 남은 문제가 있겠지 싶으면서도 마음 한구석 불안감이 없진 않았다. 불안감은 결국 현실로 나타났다. 어느 날 그녀가 집을 나간 것이었다. 전남편에게 갔을지도 모른다는 짐작은 했지만 곧 돌아올 거라는 기대 또한 버리지 않았다. 나는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꾸지 않았고 퇴근할 때마다 행여 반세우 요리를 해놓고 기다리지나 않을까 잠자고 있는 건 아닐까 불 꺼진 방을 올려다보곤 했었다. 앤의 집에서 나왔을 땐 오후 2시였다. 비는 그쳐있었다. 꼬리를 물고 늘어선 많은 사람들과 자동차가 여름에 곤태로운 도시 한복판을 오갔지만 내겐 빈 도시처럼 휑했다. 그녀는 내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일했던 박스 공장의 격리 였다. 인종 차별을 서슴지 않던 대대의 한국인과는 달리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차별의 눈빛도 보내지 않았다. 말도 그닥 없었고 잔잔한 미소만 지었다. 그러나 즐겁다거나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다. 왠지 사람들과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처럼 겉도는 소외가 묻어났다. 한국과 섞일 수 없었던 나는 그녀에게 동질감과 연민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오후였다. 한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경찰 두 명이 공장 철문을 열고 저벅저벅 걸어들어왔다. 내 손발이 절여오기 시작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외국 노동자들에게 불법 체류라는 약점은 경찰 앞에서는 도간에 든 쥐었다. 다른 직원들도 누나를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다. 나는 혹시라도 베트남으로 돌아가게 될까 걱정부터 앞섰다. 아직 더 벌어야 했고 나만 바라보는 가족들의 눈망울들이 내 시야에서 춤추듯 흔들거렸다. 나와 몇 명의 동료는 사장의 명령대로 공장 지하 창고 속으로 재빠르게 숨어들었다. 이런 순간에 대처는 사장을 따를 사람은 없을 것이었다. 우리들은 지죽은 듯이 창고 벽에 몸을 붙이고 서로의 후덥지근한 입김을 견딜 수밖에 없었다. 입김은 점점 귀퀴한 창고 안에서 엉켜들었고 우리는 슬슬 답답함에 지쳐갔다. 밖에서는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도 나오라는 연락이 없었다. 경찰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건 종종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오래 이기는 드물었다. 점점 지쳐가던 동료들은 쪽잠이 들었고 하필 그때 내 뱃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다. 뒤엎고 토사광란이 일어났다. 점심으로 약간 상한 듯한 고등어를 먹은 게 화근일지 몰랐다. 때마침 누군가의 발작소리가 들려왔다. 배는 더욱 소용돌이쳤다. 배를 움켜쥐고 몸을 비틀고 있을 때 문이 열렸다. 이제 나오세요. 경찰 갔어요. 그녀였다. 그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다니는 동안 보이지 않던 그녀가 약봉지를 내게 내밀었다. 그녀의 관심에 울컥했다. 약을 먹은 후 뱃속은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 가족이랑 왜 떨어져 있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고 해도 그렇죠. 한숨을 돌리고 난 내게 그녀가 뜻밖의 말을 했다. 진지한 표정 앞에서 나는 멈칫했고 잠깐 베트남에 갔을 때 친구 타세의 아버지가 내게 하던 말을 떠올렸다. 고향이 좋지. 사람이란 말이야. 없이 살아도 재가 난 곳에서 뿌리를 내려야 하는 거야.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그곳은 나그넬 뿐인 거라고. 그때 탓은 한국에 있었다. 노인은 아들의 귀국을 애타게 기다렸고 저녁 노을을 보는 눈가엔 눈물이 글썽이었다. 탓의 아버지는 가난하지 않았다. 정치계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베트남에서는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다. 좀 더 넓은 세상을 둘러보겠다며 나선 아들을 허락한 게 실수였다고 했다. 다시 화려한 한국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말하지 못했다. 열악한 지하에서 일하면서도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거리 노래방 잘 지어진 집과 지하철 고국의 집 안반보다 깨끗한 화장실을 버리지 못한다는 탓의 의지를 전달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아버지의 간절한 권유와 명령에도 탓은 끝내 귀국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탓을 만나 아버지의 말을 전했을 때 탓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 나라에 가면 행복할 자신이 없어. 밑바닥 생활이 좋은 건 아니지만 이미 적응된 편리하고 멋진 세계를 버릴 수가 없어. 나는 영원한 자유인으로 살 거야. 문명을 마음껏 누리면서 말이야. 예상한 말이었다. 대개는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일본으로 앞다투어왔지만 다처럼 더 나은 미지의 세계를 동경하여 베트남을 떠난 젊은이들도 털어는 있었다. 가난했던 나조차 생각이 비슷했다. 이미 새롭게 맛본 것에 적응되어 간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 얼마 후 탓은 노력 끝에 더 멋진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랬던 나는 비밀을 들킨 듯 그녀에게 부끄러웠다. 제 나라를 버리고 온 결과가 이 초라한 모습이냐고 손가락질 할 것만 같았다. 그때 그녀가 다시 말했다. 가족이 워낙 그리워서 한 말이었어요. 내 기준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는 측은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방인으로 살면서도 문명에 깃들여져 가는 자신이 마냥 편치만은 안턴때였다. 그 일로 나는 그녀와 가까워졌고 이내 연인이 되었다. 그녀와 연인이 되자 자연스럽게 내 안의 정체성이 확고해져 갔다. 한국 사람으로도 베트남 사람으로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이 어정쩡 했지만 그녀가 태어난 곳이고 그녀가 내 곁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낯설고 때로는 분노했던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였다. 그녀는 가끔 식사를 준비해놓고 나를 기다렸고 돈을 쓰려고 하면 베트남에선 얼마나 큰 돈인데 함부로 쓰느냐고 대래 야단이었다. 한국에서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을 받은 건 처음이었다. 그러나 소나기 끝에 빈 무지개가 쉽게 사라지듯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거미줄에 걸린 내가 직장에서 쫓겨났던 것이다. 그 거미줄은 동료 직원이었다. 동료가 노동법이니 노동착취니 하며 열변을 토할 때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장단을 맞춘 게 화근이었다. 심심치 않게 떠돌던 말이 사장의 귀에 들어갔고 사장실로 불려간 동료 직원은 도리어 내가 한 말에 호응이 있을 뿐이라고 거짓을 진술했다. 동료가 얍삽한 사람이란 걸 모두 알았지만 직원 누구도 내 편에 서지 않았다. 사장에게 밑보일 것이 자명한 일을 자초할 용기 있는 직원은 없었다. 나는 꼼짝없이 불법 체류라는 죄의 명분으로 공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사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약점을 잡아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기로 소문난 사람이었고 직원들은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항변도 못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니 그녀 집을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간혹 공장 주위를 맴돌았지만 그녀를 볼 수는 없었다. 흐지부지 그녀와의 관계가 끝나갈 무렵 나는 양말 공장에 들어갔다. 그것도 불법 체류라는 문제로 경찰이 드나드는 건 마찬가지였다. 다만 경찰은 우리를 한 번 쓱 훑어보고 곧바로 공장을 나가버렸다. 매번 불법 체류 단속을 나온 경찰과 어떤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르는 직원은 없었다. 직장보다도 그녀와의 이별은 나의 존재감까지 단번에 꺾어버렸다. 박수공장 동료였던 미스터 윈을 우연히 안산에서 만났다. 버마에서 온 그는 그녀가 사장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나도 풍문으로 그녀가 직장을 그만두었고 사장과 결혼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다. 이방이처럼 살았던 그녀가 채증으로 남아있었다. 어느 휴일 박스 공장을 가기로 했다. 재료가 떨어진 공장이 며칠 문을 닫았고 가끔 사장과 몇 명의 직업만 들락거린다는 미스터 윈의 기뜸을 듣고서였다. 그녀가 있었기에 잠시지만 인간처럼 살았고 정체성을 가지려 수 있었던 곳 소외와 불평등으로 붕괴했던 공장을 찾은 건 오랜만이었다. 미스터 윈과 나는 휴기실 소파에 몸을 누이고 잠시 쉬고 있었다. 미스터 윈이 그녀 소식을 전해주길 은근히 기다렸지만 그는 공장 돌아가는 이야기만 연신 떠벌렸다. 그닥 관심도 없는 걷도는 이야기를 들으며 못내의 아쉬움을 감추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사장실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더니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고 뒤이어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렇게 하잘 때는 죽어도 못한다더니 이제 와서 이혼하자고 그래요 이혼해요 애도 없으니 얼마나 홀가분해요 이제 원하는 대로 됐을 텐데 왜 화를 해요 그녀와 사장이 분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들어보지 못했던 그녀의 날선 목소리였다. 썩연 사장은 욕을 해댔고 그녀의 고조된 목소리는 몇 마디 더 들렸다. 공장에 떠돈다던 소문은 사실이었다. 가슴을 진정시키며 사장실의 동태를 살피는데 마침 문쪽으로 걸어나오고 있는 그녀가 내 눈을 희둥그레하게 만들었다. 나는 얼른 문 뒤로 숨었다. 입이 말라 몇 번이고 혀끝으로 입술을 축였다. 그녀의 발작 소리는 내 시야에서 멀어져 가고 사장의 목소리만 들려왔다. 주위를 살피며 그녀를 뒤쫓았다.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쓰러질 것처럼 야위인 그녀는 무력하게 걷고 있었다. 어떤 예감이 있었는지 그녀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았다. 나는 추춤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다. 용기를 낸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날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녀가 초라한 내 방에서 하룻밤을 보낸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뜬 그녀가 말했다. 남편을 사랑하지도 않은 내가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건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을 지키겠다는 고집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아이도 없는 마당에 더 이상 고아라고 대놓고 무시하는 걸 참을 수 없었어요. 차라리 바람기는 나왔어요. 포기했으니까요. 그녀의 말투엔 다부진 의지가 들어 있었다. 포근한 베개 속에 들어 있는 바늘 같은 목소리는 분명 예전과는 사뭇 달랐다. 얼마 후 이혼한 그녀가 가방을 싸들고 내게 왔다. 비에 젖은 한 마리 작은 새처럼 야윈 모습이었다. 비명에 간 사람에게 내민 신의 연민이들 간단하게 남아 치러질 그녀의 장례식 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나는 화장하는 연화장으로 직접 갔다. 전남편이라는 자격으로 장례식에 참석할 사장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였다. 사랑의 열매라고 쓴 본고차가 연화장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시신을 실은 자동차라는 것을 안 것은 사장이 본고차로 다가가서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 때문이었다. 기억 후 사장의 면상을 보게 되었다. 그녀와 떨어져 있는 거리보다 그녀와 나의 법적 근거가 없는 형식의 거리는 몇 배 더 멀기만 느껴졌다. 사장은 당당하게 직원들과 그녀의 화장 수순을 밟는 듯 했고 나는 그녀가 얼음이 되어 화장장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남의 일 구경하듯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나는 칙불 이를 씹듯 입을 잘 근댔다. LED 전광판 에서는 화장하는 시간과 김재희 라는 이름 아래 빨간 불빛에서 소각 중이라는 글자가 반짝였다. 나는 전광판 과 사장을 번갈아 가며 뚫어지게 쳐다봤다. 사장의 번득 흘리는 눈은 먹이를 찾는 호랑이의 눈빛과 흡사했다. 어느 순간 사장과 눈이 마주쳤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도 없는 마당에 두려울 건 조금도 없었다. 사장이 먼저 고개를 돌렸다. LED 전광판 에서는 20 19 18 점점 숫자가 줄고 있었다. 그녀의 육신이 남아있는 이승의 시간을 가리키는 잔인한 숫자의 명멸이었다. 그녀의 육신과 영혼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선에 있을 것이었다. 한동안 무려한 듯 서성거리다 돌아서는 사장을 보며 나는 냇거렸다. 나쁜 자식 오셨군요. 그때 앤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나는 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렇게 갈걸 그렇게도 고통스러워 했으니 나는 발을 동동 구르는 앤의 어깨를 살짝 감쌌다. 어깨가 흔들렸다. 슬퍼해주는 앤이 고마웠다. 마지막 가는 길에 진심으로 슬퍼해줄 사람조차 없다는 것은 얼마나 외로운 일인가. 고통스러워 했던 그녀의 기억이 가슴을 옥죄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전 남편을 선택했던 것이 내게 짐을 지우지 않으려는 사랑의 방법이었다는 앤의 말은 더욱 나를 허허롭게 했다. 사랑의 방법도 일방적일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녀는 내게도 내 방식대로 사랑할 기회를 주었어야 했다. 소각 완료 냉각 완료가 끝나고 그녀는 가루가 되어 내 앞에 있었다. 제가 답이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직원에게 물었다. 그러세요 어차피 전 남편이라는 사람이 가고 없으니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아무래도 연고가 없는 우리 직원보다는 살아생전 인연이 있었던 분이 다비식하는 걸 고인이 좋아하겠지요. 그녀의 유골을 안치할 곳은 행여시들만 보관하는 지하에 자리한 추모의 집이었다. 추모의 집은 그녀가 처음 안치되었던 영안실의 분위기와 비슷했다. 한꺼번에 유골이 열 곳이 안치되어 있었다. 항아리도 없이 상자에 담은 유골들이 너무도 가벼운 주근 같아 무거워진 가슴을 쓸어내렸다. 한 번 쓰고 내다버리는 것처럼 차디찬 스테인리스 서랍에 넣어둘 수 없었던 나는 그녀를 항아리에 담았다. 고유 번호는 265번 이었다. 아직 따뜻한 항아리를 안고 그녀의 영원한 집 260에서 270번 앞에 섰다. 얼른 넣으셔야죠. 시간이 없습니다. 직원이 재촉했다. 나는 서랍 같은 유골함에 그녀를 조심스럽게 집어넣었다.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자 그제서야 가슴이 허물어졌다. 몸도 따라 휘청댔다. 나는 급히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버스를 탔다. 한참을 가다 무작정 내린 곳은 안산이었고 오후 5시였다. 안산의 거리는 이방인들의 집합소나 다름없었다.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건들거리며 거리를 가득 메운 젊은이들 대부분은 외국 노동자들이었다. 그들의 꿈이 꿈틀대는 곳 그들이 꿈을 잃어버리는 곳 삶과 죽음과 빛으로 버무려진 듯한 젊은이들 속에 서있는 안산은 가면의 도시 같았다. 나는 간간히 나직은 얼굴과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까딱하며 입꼬리만 살짝 올렸다. 얼마나 걸었을까 박스 공장 앞에 다다랐다. 회사 정문 틈 사이로 들여다본 공장 안에선 직원들이 밥이 움직이고 있었다. 규칙적으로 틀려오는 기계 소리처럼 내 심장도 덜카덩 거렸다. 지금도 내 심장은 이렇게 뛰고 있는데 그녀의 심장은 왜 멈췄어야 하는지 왜 좀 더 세상 앞에서 내 앞에서 당당하지 않았는지 산다는 게 견디는 거라는 걸 왜 몰랐는지 허공에 대고 소리치고 싶었다. 가시처럼 가슴에 걸린 울분이었다. 단번에 세상에 목숨을 내어준 야속함은 마침내 사장을 향한 분노로 번져갔다. 문틈 사이로 눈을 갖다 대자 사장이 직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손을 휘저으며 누군가를 나무라는 것 같았다. 언제나 공원들에게 눈을 불하리며 욕을 해대도 임금 체불이 되거나 월급이 턱없이 적어도 노동자들은 항구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장은 불법 체류라는 말을 교묘히 흘렸다. 나도 어쩌다가 감정이 북받치는 걸 자제하지 못해 고개를 쳐들었다가도 마침내 힘없이 고개를 숙였다. 갈등의 끝은 결국 노동자들이 꼬리를 내리고서야 마무리되었다. 삶이 흔들릴 위협을 무릅쓰고 내 인권을 찾느니 어쩌니 하는 괴끼를 부릴 배짱은 그야말로 허세고 사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달랐다. 그녀에게 잔인했던 사장 노동자들의 불법 체류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노동을 갈치한 사장이 떠오르면서 용기는 한층 가열됐다. 사장이 추리문 쪽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어이구 뚜어난 인가 나는 능청스럽게 입을 벌리는 사장의 멱살을 대뜸 움켜쥐었다. 사장의 눈빛은 이글거렸지만 경계의 빛을 띄었다. 왜 제이시를 그렇게 만들었어?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따져 물었다. 무슨 소리야? 이제 반마을까지 내지르네 이게?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구만. 내가 그 여자를 죽이기라도 했단 말이야 이 새끼야? 죽였지. 내가 소리쳤다. 뭐라고? 건방진 자식이 누구한테 누명을 씌워? 누명? 그럼 제이시가 뭐 때문에 뛰어들었지? 그거야 지 맘이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자식아 미쳤군 경찰 불러야겠네 그리고 발이 미끄러졌든 일부러 뛰어들었든 그건 지 잘못이야 이 새끼야 감히 욕을 추궁해 개구리 울챙이척 생각 못하고 말이야 그리고 너는 춤을 춰야지 안 그래? 죽었다고 이러면 쓰나 달면 삼키고 쓰다고 뱉으면 안 되지 내가 니들 정분난 걸 모를 줄 알아? 내가 빠져줘서 그게 너한테 같잖아 죽어서 유감이지만 말이야 비겁한 자식 나는 악다구니를 쓰며 사장의 뺨을 후려쳤다 사장이 휘청거리더니 앞으로 고꾸라졌다 비틀거리며 기신기신 일어서려는 사장의 다리를 발로 찾아 사장이 바닥으로 퍽 쓰러졌다 더러운 더러운 새끼 나는 손을 털며 내뱉었다 오 이 자식이 감히 누굴 애써 몸을 일으키던 사장이 또 쓰러졌다 이젠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 몇 분이 흘렀을까 가까스로 일어난 사장이 오른손을 휘둘렀다 나는 재빠르게 피했고 헛손질을 한 사장이 도리어 넘어졌다 문틈 사이로 직원들의 까만 눈동자가 보였고 기깃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쓰러져 있는 사장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는 묵직한 몸뚱이를 발로 쓱 밀었다 몸뚱이가 멍석 말리듯 빙그르르 한 바퀴 굴렀다 끈적거리는 폭염을 시원한 바람이 식혀주듯 시원했다 어느 여름날 공장에 파리가 많다며 사장은 파리채를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벽이나 책상 기계 박스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파리채로 탁탁 쳤다 속수무책으로 죽어간 파리들의 시체가 여기저기나 뒹굴었다 요 파리란 놈들 말이야 항상 뭘 잘못했는지 요렇게 싹싹 빈다 말이야 어떤 놈들처럼 비겁하게 말이지 사장이 말했다 내가 보기에도 책상에 앉은 파리에 버둥거리는 다리가 비굴하게 비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사장의 사장의 눈은 땀을 흘리며 일하는 우리들에게 꽂혀있었고 죽은 파리가 너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마치 너는 내 손안에 있다는 듯 내 내 내 내 liken이 같다는 게 참을 수가 없단 말이야 신음에 가까운 사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나는 사장의 등을 발로 툭툭 찼다. 사장이 고통스러운 듯 웅얼거렸다. 아직도 바람은 살랑거렸다. 그녀를 위해 뭔가 해냈다는 만족감은 순간이었다. 몇 발짝 걷던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허술한 담벼락이 바람에 겨워 허물어지듯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내렸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또 가야 한들 내가 설 자리가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바람이 멈춘 공기는 후덥지근했다. 떼어내려야 떼어낼 수 없는 소외감처럼 몸에 끈적한 땀이 달라붙었다. 하늘에 떠있던 별조차 구름에 가려졌다. 곧 비가 올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정착할 곳을 몰라 이방인 같은 소외를 떨쳐버릴 수 없는 내게 더위나 비 따윈 아무것도 아니었다. 가슴 속엔 얼음이 가득하듯 나는 오돌오돌 떨었다. 앤과 추모의 집 앞에서 만났다. 앤에게 급히 와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직원에게 얼마간에 돈을 지불하고 그녀의 유고를 건네받았다. 유감입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거두는 사람조차 없는 유고를 대할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디 죽음 이후에라도 한 곳에 정착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직원은 공손하게 말했다. 네, 그러겠습니다. 운전하는 앤의 옆자리에 앉았다. 강원도로 가자고 했다. 그곳이 그녀의 고향이란 걸 아는 앤과 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앤도 그녀처럼 어떤 사람이건 어떤 피부색이든 차별을 두지 않았다. 내가 처음 그녀와 인사하러 갔을 때도 웬 외국인이냐는 뜨악함도 없었다. 제이가 좋아할 거예요. 나는 그녀를 무릎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신나는 음악 좀 틀어줄래요? 앤에게 말했다. 음악 소리는 꽝꽝 울렸다. 고통이 어느 정도 음악 속으로 묻어들었다. 고속도로에 진입한 자동차는 음악을 타며 거침없이 달렸다. 강원도라는 이정표가 보였다. 몇 달 전에 그녀와 함께 왔던 길이었다. 늘 가고 싶었지만 버려진 곳을 눈으로 확인하는 게 두려웠어. 그 두려움을 견딜 자신이 없었어. 라고 말하는 그녀를 억지로 데리고 왔었다. 제이 씨, 이 집 기억하지? 보자기에 싼 유골함을 든 나는 그녀와 내가 묵던 민박집을 향하면서 중얼거렸다. 그게 뭐더래요? 주인 아주머니의 질문에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네, 아닙니다. 에이, 무슨 그런 농짓거리더래요? 젊은 사람이 옆에 색시가 있구만. 주인 아주머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내가 방 두 개를 달라고 하자 그때서야 구시렁거리지 않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주인 아주머니를 따라 계단을 올라갔다. 방은 2층이었다. 유골을 쌌던 흰 보자기를 풀었다. 바다가 잘 보이는 창틀 위에 그녀를 올려놓았다. 나도 창문에 기댔다. 철석 바다물이 파도칠 때마다 내게 안기던 그녀. 방을 기어다니며 고통을 호소했던 그녀의 기억에 가슴이 너덜너덜해졌다. 해가 기울어지면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텅빈 내 속으로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그녀를 침대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 옆에 가만히 누웠다. 눈물이 눈밖으로 마구 쏟아져 내렸다. 가방에서 그녀의 옷을 꺼냈다. 빨간 원피스와 베이지색 바지 유행진한 양장 한 벌이었다. 앤도 트렁크에서 그녀의 옷과 신발을 꺼냈다. 앤과 나는 민박집 뒤에 있는 야트막한 뒷동산으로 올라갔다. 산마루에 자리 잡은 앤과 나는 그녀의 옷에 불을 붙였다. 하루하루 희망을 잃어가던 그녀처럼 그녀의 옷이 형태를 잃어가고 있었다. 옷은 매크한 연기를 내면서 활활 타올랐다. 산통을 겪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행복에 겨운 자신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다고 했던 그녀. 한 아이의 엄마가 된다는 것을 삶의 열정인 불꽃이라 여겼던 그녀. 그러던 그녀의 몸을 걸쳤던 옷이 재가 되었다. 행복은 짧고 긴 잠에 든 그녀의 흔적이 이내 쓰러지자 유골이 든 항아리 뚜껑을 열었다. 가루가 된 그녀를 여기저기 뿌렸다. 아무데나 버려졌던 그녀가 잠시 허공을 떠돌다 사라졌다. 한 칸짜리 방은 어두웠다. 오랫동안 빛을 잃어가는 나를 지켜본 방이었다. 방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처럼 낯설었고 나는 기시감에 몸소리쳤다. 허기가 느껴져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까 싶어 냄비를 찾았다. 스테인리스 재질의 냄비가 손에 닿자 그녀를 끌어내던 스테인리스 서랍의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이내 얼음장이었던 그녀 살갗의 촉감이 되살아나더니 집안 구석구석에서 느껴지는 금숙성의 차가움에 전율했다. 자리를 떠나고 싶은데 밖으로 나아갈 수도 집안에 머물 수도 없이 꼼짝할 수가 없었다. 나는 문턱에서 안절부절못하고 마냥 서 있었다. 그때 날카로운 그녀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다. 가족이랑 왜 떨어져 있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고 해도 그렇죠. 목소리는 높은 파도에 쓸려가듯 내게 해를 끼칠 것처럼 위협적이었고 날카로웠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